경상남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13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회의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등 관련 전문가 16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도내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김지사가 전문가 회의를 준비해달라는 지시의 의뢰에 마련됐습니다.